개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어도 작은 죄다 소재다 이런 소망을 부추기거나 동의하는 사람도 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 이런 거 부추기지 마라 이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지향이 좋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로또만 되면 교회에 진짜 한번 제대로 쏠게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마라 더무지 바로 여기네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인간의 이성 양심이죠 이성과 복음의 가르침으로 이미 넉넉하다 왜 개시를 따로 청하냐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뭔가 이거는 자신의 이성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이성도 못 써요 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못 하니까 사실은 좋은 의도로 간청한다고 해도 자기가 판단을 못 하니까 간청하고 있는 거죠 간청할 필요가 없게 하느님이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양심을 통해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증인이 돼줘요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미 메시지를 다 줬어요 사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판단을 못 해요 성경 읽어서 지금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 양심 좋은 건 알겠는데 양심의 소리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실은 성경보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매 순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 매 순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경은 2000년 전에 한번 크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매 순간 양심을 통해 양심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 여러분 내면 속삭이고 있는데 이 소리는 못 들으면서 밖으로 자꾸 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요 그거는 죄예요 하느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인간의 이성 본인의 내면에 이런 선악을 판단한 이성을 통해 이미 얘기해 주고 계신데 그걸 못 듣고 하느님한테 바라고 있다는 건요 이거는 직무유기죠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좀 따끔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죄다 고객센터 자체국의pole 아니면 AUCT